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짐승짓을 했는지 우리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전수조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체 분석 결과가 내 함께 도착했고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요약본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제야 h께서 제야 h님이 보내신 요약본을 오늘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며칠 동안 여러분들 지역별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선관위가 조작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저는 하나도 과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로비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을 여러분들 보내주신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17년 대통령 선거 전수조사 1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물량이 가장 큽니다. 압도적으로 큰 그런 사전투표 제도의 하나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걸 조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사전투표일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누구한테 쏟아낸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한테 쏟아내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차이값 그래프가 거의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안철수한테는 여러분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값이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가 740만 표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여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전부 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기 때문에 더불당 후보의 차이값이 7.73%로 큽니다. 홍준표 국힘당 후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5.61%입니다. 기타가 마이너스 2.11%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플러스 7.73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3입니다. 조작을 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표는 전부 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해 가지고 제야 A팀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몇 표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어넣었는지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차죠. 이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짓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짓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이 자료는 누가 발표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1년에 9천억 이상 예산을 쓰고 3천 명 여름 직원들이 달라붙어 만든 최종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그냥 조갑제 씨와 같이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닌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h님이 직접 작업을 하신 겁니다. 전부 다 이런 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전부 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쑤셔 넣어가지고 전부가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전부가. 똑같은 짓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수 기론으로 사전투표를 7.5%를 부풀려가지고 3만 7771표를 더불음직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3만 7771표를 더해 주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김태우가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거는 거의 예술작품이고 앞으로 선거 부정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부정선거 기념관에 영원히 박제가 보관되어야 될 자료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가 다 불러선 겁니다. 아마 수백만 피를 쑤셔 넣겠죠.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라는 것은 이렇게 무지막지 않은 겁니다. 숫자라는 것은 안면몰소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걸 대한민국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들이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다 벌 받을 겁니다. 보세요. 나는 역사적 범죄를 은폐했던 저질렀던 자나 은폐했던 자들은 다 여러분들 제가 죄값을 지를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편투표도 이런 조작은 똑같습니다. 관외사전투표를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 주는 겁니다. 관외사전투표를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해 주는데 이제 그 더한 경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 개표 투표소에 끝나게 되면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체국 집중국을 거쳐가지고 지역선관위를 배부가 되는데 장영우 대표가 이런 불판 켠 거에 의하면 우편 집중국에 머무는 시간이 1일 배송을 넘어서 24시간 이상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는 발송 완료됐다는데 뭐지 지역선관위는 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여러분들 하룻밤 그 사이에 이렇게 전부 다 우편 봉투 전체를 갈아치우는 방법을 제가 상시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북의 여러분들 한 몇 군데 빼고는 전국의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관외우편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덕표일에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문재인 후보와 함께 관외사전투표 덕표일을 전부 다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쑤셔 넣으니까 전국에 거의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이런 짓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도둑질한 거죠. 한쪽에만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후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후 데이터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8.71 버십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통계학의 이름들 대들부와 같은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블 큰 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를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의 특정후보의 득표율과 사전투표 집단의 특정후보의 집중률과 당일투표의 특정후보의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같아야죠. 오차범위 0에서 3인데 8.72 정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힘당의 마이너스 10.64에서 플러스 1.93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8.72 얼마 될 겁니다. 사후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우편투표를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거기 2012년부터 시작된 또 전에 또 했겠죠. 조작 방법들을 이렇게 다 이름들 뭐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해 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작값이 계속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고 이게 관내입니다. 관내. 이게 관내. 이게 여러분들 관외 우편투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를 조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아마 조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사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관내는 7.73 관외 차이값은 8.72죠.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관내하고 관내 조작을 하는 거죠. 이제 선관위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게 뭐 북조선 해킹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액구전 사람들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한쪽에 전부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표 개무입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5%를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가 15% 되는데 22%를 발표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7.55%를 이뤄면서 사전투표에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다수로 3만 7771표를 이뤄면 확보한 다음에 그걸 먼저 20개 동과 1개 거소투표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17%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 조작을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12번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제 13번째가 남은 겁니다. 2012년 총선부터 시작해 12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거하니까 여러분들 베테랑이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처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조직 그 조직 쉐신하지 못하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하고 동시에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밥입니다. 제외국민투표 2012년도에는 이걸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했습니다. 제외국민투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그냥 유령사전투표사로 그냥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뭐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전북하고 전남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수한 지역은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기만 좀 특이한 현상이 항상 납니다. 여기서 몇 군데 있고 그다음 전부가 뭡니까. 다 표를 더해 줘 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더 큰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통상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20.94%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니까 더블당 플러스 값 20.94하고 국힘과 안철수가 뺏긴 값이 합치면 딱 이런 마이너스 20.94%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입니다. 플러스 20.94% 마이너스 20.94% 이게 대통령 선거인 겁니다. 이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에 관외사전차익값 관외사전차익값 제외국민차익값 순서를 보시게 되면 관외가 좀 작고 관외가 좀 더 크고 관외로 압도할 정도로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사전투표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할리나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냥 애문 북조선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북조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북조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남조선에서 한 겁니다. 남조선에서. 선관위가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한 거예요. 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다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다 합쳐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내 관외 제외국민 거소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관내 관외 제외국민 거소선상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부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입니다. 엄청나죠. 표를 전부 다 쑤셔나 줬으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 자선 단 한 표도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한테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전부를 다 문재인한테 집어넣은 겁니다. 8.23%.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마이너스 7.49 더하기 마이너스 7.4가 마이너스 8.23%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득표수가 발표돼 가지고 그 득표수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사전차익값 관내 사전차익값 관내 사전차익값 제외국민 차익값입니다. 조작하는 강도는 제외국민이 가장 쎄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가 다음이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거는 전체 다 합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밥 먹듯이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17년도의 결과들이 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